자, 그 들어가보면은 응, 뭔데 왜 찌지? 디리링 디리링 아, 뭐냐? 떡볶이 치킨 왜 귀염떠냐? 너네 지각이라, 지금 지각이야 맞아요 아니, 에어컨이 너무 더워서 틀었는데 그러니까 더워 죽겠어 에어컨을 틀었는데 온풍기가 나오는데요 더워, 자, 오늘 메뉴는요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디리링 게임하고 온 줄 알았다고, 저 게임 잘 안 합니다 게임? 나도 게임 별로 안 좋아해 얼마나 들어왔지? 준비 좋지 않았어? 옷이 더워보인다고 생각하니까 오케이, 호텔 너무 더운데? 괜찮은데, 지금 야, 지금 그거 어때? 여러분 이제 먹어볼까? 그래, 일단은 음식 소개를 해줘야 돼 음식 소개를 해줘 소감을 해줘 여기는 그 웃긴 떡볶이, 여러분도 다 아시는 그 많이 웃긴 떡볶이? 네 짜잔 맛의 강도는 어떻죠? 이거요? 제가 엄청 매운 거를 시키려다가 네,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가지고 네, 시갈날뻔 했네요, 아침부터 그리고 또 하나는 짜잔 허니 컴보인가요? 허니 컴보인가요? 허니 컴보입니다 이 조합은 맛있죠 이 조합을 그렇게 모두가 추천을 하더라고요 주변에서도 그렇고, 스테이들도 그렇고, 멤버들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한번 먹어보려고요 자, 이제 먹어볼까요? 네, 한번 편하게 먹읍시다, 그냥 근데 리누리방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뭐 하면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먹어요 그냥 먹구만 해요? 네, 그냥 맛있게 드시면 돼요 복스럽게 무가 굉장히 맛있네요 음 야, 왜 맵지? 악 진짜로? 형이 매우면 난 죽어도 못 먹어 장난이야 그럼 저는 일단 안전하게 찢어먹고 먹을게요 이게 이게 그 뭐냐, 뭐냐, 뭐냐 떡만 있는 거랑 오뎅만 있는 거랑 어묵만 있는 거랑 아, 왜요? 그치? 맵잖아 이상하네, 이거? 뭐야, 이거 음료수를 좀 더 풀 걸 그랬나? 내가 사오자 했지? 아니, 근데 여기 있었잖아 내 말 짠 매워 아니야 근데 매운 맛 안 시켰어, 근데 무슨 맛 시켰어? 매운 거 밑에 거 야, 근데 나도 땀나 아니, 착한 맛 안 시켰어? 착한 맛은 아니 아, 덜매운... 왜 달라? 달라? 덜매운 맛은 맵지 않아? 여러분, 덜매운... 저는 난 무조건 착한 맛 먹어 그럼 나 오늘 치킨 공략할게 안 돼, 매운 거는 먹다 보면 그냥 먹고 싶어져 맞아 맞아, 천천히 먹으면 되지 근데 덜 매운 맛도 있어 덜 매운 맛이 왜 매워, 덜 매운 맛인데 덜 매우니까 매운 맛에서 덜한 건데 착한 맛은 착한 거잖아 난 착한 친구가 좋아 오리지널도 맵다는데? 그치, 오리지널은 맵지 오리지널 맵다 야, 근데 나 땀나 그냥 더워서 땀나는 걸 할 수 있어, 지금 여기가 더 덮어버려 오늘 날씨가 좀 습하네요 그니까, 근데 바람은 더 좋아 더 좋아 그래, 덜 매운 맛 어때? 형, 이거 안 연거 아니에요? 했어 손 쪘어? 응 오늘이 어린이날이라서 우리 어린이때 얘기해달라는데 어린이때? 어린이때의 추억이 말이야 아 나 어린이때 영어 유치원 다 했지 나 어린이때 뭐 했지? 컴퓨터 학원 가야 되는데 배 아프다고 껌치고 안 간 거? 뭐야, 컴퓨터 형 근데 컴퓨터 학원을 다녔어? 응 아니, 그거 학원이 아니고 학교에서 하는 거 있잖아 방과 후? 나 축구할 게 아닌데 축구? 근데 왜 지금 왜 이렇게 볼 때? 아니, 숭부차기 영상 보고 와? 그때 저 공 안 찼어요 어? 작년인가? 1월 1일날 경 형 내 꼴 넣었다 응, 그래 공격수는 또 잘해요 제가 형 근데 궁금한 거 있는데 혹시 중국당면 안 시켰어? 형은 진짜 나랑 안 맞는다 왜? 난 엽떡에 중국당면이 없는 건 그럼 그냥 찌개잖아 응 엽떡 그래 아, 매운 거 시켰어 둔 매운 맛이라니까 말은 확실히 그건 그래 근데 맵긴 하다 근데 맵긴 하다 오 항상 떡 이거 뭐야 빨간 거 먹으면 항상 흰칠이 있게 된다? 준비성이 없네 감사합니다 아니, 난 저 우르르티 입고 있을 줄 알았지 아니, 이거 너무 맵다 할 수 있어 나 딱 이거 LA에서 먹었던 그 정도 매일인데? 아닌데? 야, 그거는 그때는 정말 매웠어? 아니야, 하나만 매웠어 매운 것의 기준이 뭘까? 매운 것의 기준이 뭘까? 서울도 비 오냐는데? 비 와요 지금? 비 와요 지금? 근데 오늘 응 올 것 같긴 해 느낌이 맞아 이러면 몸이 반응하잖아 응 응 치킨이랑 떡볶이랑 같이 먹어야 맛있어 본문 한번 찍어서 먹어볼게 치킨이랑 떡볶이? 여기 튀김도 있어 만두 만두 맞지? 몰라 응 리더리 방에서 이렇게 먹는 건 처음이야? 어떻게 뭔가 엽떡이랑 하니큰데? 응 아, 진짜? 지금까지 족발이랑 족발 두 번 먹었구나 아니야, 한 번 먹었어 오, 나 진짜 땀나 내가 안 흘리고 있는데? 난 원래 매운 거 먹으면 안 나 나 어제 땀 엄청 흘렸잖아 난 매운 거 먹으면 추워 이상하지? 저기 얼음이 될려나? 저거 좀 갖고 올까? 응 더워 더워 1인은 옆에 많은 거에요?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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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다 음 음 잘, 맛있겠다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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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맛 2단계 위가 덜 매운 맛이래 이 2단계 나을랴? 그렇게? 아하 내가 어제 나 어제 영상 올렸잖아, 인스타에 아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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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뭐야? 순이 그거 발 만지는 거 올렸잖아 응, 봤어 귀여워 그래서 왜 고양이 발 만지는 거 싫어하냐고 그랬는데 에스테이가 응 그거 원래 평소에 잘 만지는데 걔가 자느라고 제가 귀찮았나 봐요 아, 잘 때 건드렸어? 응 그치? 잘 때 건드리면 나도 그래 이거 먹어볼까? 이거를 이렇게 찍어 먹어? 응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오빠, 나 8살이야 어린이날 축하해줘 지금 8살이면 몇 년생이지? 응 12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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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살 12살 같이 키우는 사람? 뭐? 나 밥은 누가 사는데? 형이 그래 나 지금 공짜로 얻어먹고 있잖아 응? 그래서 온 거야? 돈 부닭 13년생이래? 아 13년생이겠구나 13년생 2013년도? 13년생이 뭐였지? 매워 뜨거워 지원자가 나밖에 없었던 거니 어? 예니도 한다고 막 했었는데 뭐였지? 지금 시간이 안 됐었나? 레슨이 있었나? 기억이 안 나네 뜨거워 매운 거먹을 딱 엄청 내네 말도 안 나가 지금 이따 연습 어떻게 해? 왜? 매운 거먹고 연습 어떻게 해? 응급 도대체 취해놨어 지금 마리마리지 마리 마리마리 나중에 멤버들 다 같이 불러서 엄청 시켜놓고 먹는 거 어때요? 우리 야식 먹을 때 맥래 그러잖아 맞아 족발, 피자, 곱창 별의별 거 다 시켜서 먹는데 너무 매워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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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마다 벌칙 할래? 난 더워 넌 매워 그래 벌칙 뭐 할래? 아 아 아 아 여자 쭉쭉이 우리 노래 쭉이 네 네 근데 저 다 먹었어? 응 나 이래서 능력 사오다 했잖아 형 왜 내 말 안 들어 갔다 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 여기 있네 형 근데 매운 거먹고 매워를 안 했잖아 매 매 똑같은 거지 알았어 나 좀 이따 줄게 지금 바로 춰야 돼? 바로 춰야지 근데 왜 이렇게 땀이 나지? 무슨 노래 나 춰야 돼? 아 무반죽이 무반죽이 정신 의상 눈눈눈누 됐지? 다음번에는 스태이 이제 혀 돋고 있네 어떡하지 나도 지금 혀가 내 맘대로 안 되는데 스테이한테 추천받아서 그 노래 추게 하자 뭐? 스테이가 추천해준 노래 응 리노랑 현진이는 진짜 그대로 컸다 나는 세월에 역동을 맞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 나 형 왼손 젓가락질 할 수 있어? 왼손? 나도 할 수 있어 나 무지고 올게 잘하지? 땀나는데마다 이렇게 붙여놓고 있을까? 어떡하지? 땀나는데마다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그치? 나 어제 먹을 때도 땀 엄청 많이 했잖아 형 잼잼이랑 하오 알아? 그게 뭐야? 어 쓰으으으으으음 나의 귀요 ziemlich 보여줄게 아기들이야? 응? 응 여기 있다 우리 귀요미들 잼잼이들 얘 알아 얘 잼잼이야 아 너무 귀여워 나 요즘 이 영상 진짜 한 100도 보는 거 같아 재미네 재밌어 왜 왜 뭐지 아 잼잼이들 왜 왜 너무 귀엽지 너 잼잼이에요 내가 잼 해볼게요 아 내가 왜 잼잼해 형이 잼잼이 내가 이거... 이거 갑자기 또 왜 해 민망하다 깜짝이야, 나 깜짝 놀랐어 빨리 해 너무 귀여워 약간 현타 형 형이 이뻐 빨리 붙자 우리 나중에 하자, 나중에 그래 일단 연습하다 하자 너무 귀여워 이거 봐도 어때? 맛있어 스파이징 오케이 엽떡 추가 토핑 추천해달래 핫도그 그거 별로야 지금 그냥 배고프면 거기 있는 거 다 체크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핫도그 그거 나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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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카톡 얘기였어 뭐야 몰라 혼자 붙이고 장 붙이고 왔는데 더워서 맛이 간다 자, 춤추자 자, 춤추자 자, 스테이 우리 뭐 춰요? 리노 형 출 거 리노 형 출 거 리노 형 출 거 한 번만 해주세요 근데 뮤 스파이시한데 이게 더 맛있어 영어도 쓰지 말자 그거 부작용 부작용? 응 안 먹다 정말 나냐구만 에이 댐블 쳤죠 댐블 댐블 머리 아프 다이스 땀 더 나겠다 땀 나니까 추... 뭐라는 거지? 춤추니까 시원해 아 진짜? 형 누룩 쳐도 돼 아냐아냐아냐 이게 바람이 어린이날이라고 어린이날에 쳐달래 이따 누가 걸릴진 모르겠지만 나 혼자 렉 걸려 내는 거 나 혼자 렉 걸려 내는 거 응 땀 진짜 많이 흘린다 형 우리 이제 와이파이 러가 있나? 우리? 그를... 꿀? 데이트 아이고 잘 먹네 현진이 그래 그래 맛있어 너무 맛있고 너무 맛있고 근데 이 정도 맛은 괜찮은 거 같아 그치? 먹다 보니까 또 안 맵지 응 안 맵지? 아니 근데 의리 뭐였어 정확히? 뭘 해야 벌칙이야? 맵다 그런 표현 맵 네 덥다 그런 표현 형 방금 춤추다 그냥 매워하고 춤추는 거 아니야? 덥다 했어? 응 음 우리만 먹지 말고 한 입 말랬어 애가 미안 그럴 수 있지 여기 주소가 어떻게 되시냐면야? 이게 근데 조명 때문에 굉장히 맛이 없게 나와 아 그렇네 차라리 안 보여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응 아 맛있다 맛있다 얘들아, 나비보베따오 알아요? 뭐? 알아? 몰라? 뭔데? 나비보베따오 나비보베따오 너 되게 비싸운 거 다 알고 댕긴다 나비보베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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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몰라? 저는 프리미엄이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나 했어 그거? 나 이거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데? 동숲에서 뭘까진 모르는데 동숲을 안 하니까 근데 동숲에 나오는 노래던데 OST 같은 거 신기하다 들으면 알걸? 들어도 모르겠다 이제 그치 나도 옛날에 했었는데 어릴 때 나 이거 한참 더 들었는데 내가 이쪽 세상에 적응을 못하는 건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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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원래 우리 이렇게 못 먹었나? 아니 남기면 안 돼 그래 맞아 한참 남겨도 돼 왜냐면 우리 찬이 형이 있잖아 찬이 형이 다 먹어줄 거야 찬이 형 매운 거 못 먹잖아 아 맞다 이건 우리가 다 먹어야겠다 하하 하하 이앤이 매운 거 잘 먹었네 갈배복에서 진사랑 이거 한입씩 먹게 안 돼? 그래? 다 한입 찐 거 갈배복 어 치즈가 이거 어묵이 더 매운 거 같애 어묵이 양념이 잘 배네 잘하는 집이야 하하하 여기가 얼마나 닿냐면요 여러분들 얼음이 바로 다 녹았어 자 한남미 찐 거 갈까요? 외부? 떡 먹어도 돼? 떡? 응 한남미 찐 거 갈까요? 외부? 내가 이렇게 먹는데 주먹 되게 짧다 응 이거 깜짝이야 한입 찐 거 갈까요? 아 매워? 갔다 와 아 날 먹고 갔다 와 이건 아니야 어린 날개 어린 날개 어른이의 척할 때가 좋은 듯해 한 변할래? 노래가 뭐지? 졸부지 같다는 말 짓는데도 하하하 도망가 단무지 먹어 왜 단무지가 있어? 응 먹뿌베티 근데 이거 중독성 있다니 이게 언젠가 자기 자리 한번 찾으러 올 거야? 현진아 아까 그 노래 부렸나? 야 자 안되면 찐 거 가위바위보 으아악 으아악 왜 자꾸 가위맞네? 그러니까 형 왜 자꾸 못맞네? 아니 니가 가위맞네니까 물어야지 할 수 있어 양배추 가능? 가능? 아니 양배축제 왜 이렇게 커 아아 김치같이 생겼어 뭔가 한대문 찐 거 가위바위보 나 방금도 거의 이거 4분 한 거 아냐? 양배추가 더 맵대 왜? 몰라 그렇대 음 어차피 다음엔 또 현진이가 걸릴 거니까 맛있게 한번 먹어볼까? 음 음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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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원래 문만내나봐 바보야? 아냐 아휴 바보야 아휴 아휴 진짜 잔인한 스테리아민이잖아 응 가글하면 매운 거 사라진대 아휴 잔인하다 그럴 수 있어 안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왜 묵는 거 아냐? 있지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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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레인 방 아니 나 영상 내가 와이파이 할 때 아닌데? 지나갔어 근데 저 찌레쭈 아휴 깜짝이야 하휴 하휴 놀래라 이거 소세지 가능? 어 가능 아휴 몰래야 돼 지진 안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안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안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심리전에 약하구만 아휴 나 삐 뽀뱃땅 나 삐 뽀뱃땅 근데 매울 때 기름을 이렇게 먹으면은 왜? 난 그거야 아 매워 매웠을 때 기름 먹으면 괜찮아지 나 삐 tas 아휴 뒤에서 갔다와 매운 거 잘 먹는 순이 잘 먹는 순이? 순이 든이 다 비슷한 거 같은데 근데? 아니야 용복이는 잘 먹어 잘 먹어졌어 옛날에 진짜 못 먹었는데 이거 이제 매운 것만 보면 달려들어 맞아 맞아 원래 허세불이잖아 이건 맵기보다는 좀 짠데 약간 있는지 알아? 맞아 맞아 용복이 약간 그 매운 부심이 있어 왜 이제 그만하래 이거 그래? 일단 더 졌으니까 먹어야 돼 아 진짜 거운데? 당연하지 단무지 먹을래 막 먹자 그냥 크게 집어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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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원래 떡볶이만 먹기로 했었나? 치킨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양치하고 거라니요 매운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야 아니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말고 매우 따뜻한 물을 마시는 명사예요 맞아 근데 그건 맞는데 나 그 고통을 삶을 그 자신이 없어요 뭔지 알지? 그거 잠깐 고통스럽잖아, 되게 근데 매운 거 먹으면 밥 한 수각 떠먹잖아, 뜨거운 거 맞아 괜찮아요, 여러분, 맛있어요 정하지 마 서로 다정한 척 해주세요 아, 조금 힘든데 다정한 척? 할 수 있지 해봐, 형님 먼저 해봐 정진아! 응 아, 또 왜길라고 또? 다정하긴 한데 다정하긴 한데 아 형이 불어줄게 아, 뜨거워라 아, 왜 더워 아, 뜨거워 맛있어? 응 파인애플 피자 나 좋아하는데 나는 그냥 막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난 파인애플 구운 거 되게 좋아하죠 난 구운 파인애플 들어가는 거 좋아 구운 파인애플 왜? 잘 먹는데 파인애플 안 먹어? 나 먹지 난 구워서 먹어, 일부러 응 파인애플 구우면 다 맛있어 여기 친구 할 뻔했다 응 나 지금 또 그만 먹을래요 응 너무 매워 갔다 와 이거 이거 잠깐만 내가 추천 받아볼게 제일 먼저 뜨는 거야 제일 먼저 뜨는 거가 보이시스 보이시스 어? 냠냠송이 제일 먼저 떴어 냠냠송인 거야 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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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다, 보이시스 해줘 아орот 오펜 잘 먹 10개씩 여러분 아이 형ors 죽겠어 배 아파? 응 먹을 때가 제일 예쁘대, 그걸 해 먹을 때가 제일 예쁘네 우리 연진이 먹을 때가 제일 예쁘지 먹을 때가 제일 예쁘대 먹을 때가 제일 예쁘대 먹을 때가 제일 예쁘대 먹을 때가 제일 예쁘네 가사가 그것밖에 모르겠네 레드 콤보 먹어봤어? 먹어봤지 그건 별로 안 맵던데 그래 레드 콤보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네 나중에 떡볶이에다가 레드 콤보 시켜먹자 그럼 먹어 사실 떡볶이가 착한 맛이면 나쁘지 않거든? 매운 것보다 다 먹은 것 같다 왜? 몰라 배가 아니거든 이따 연습 때 괜찮겠냐고요? 이따 초코우유 먹으러 가자 초코우유 먹으면 괜찮아져? 몰라 자꾸 말도 안 되는데 할래? 아니야 초코우유 먹으면 좀 괜찮아져서 안 되겠다 따뜻한 물먹어 어제 리노리방 광고 누구 아이디언이 저요 애들 V LIVE 한다 그러길래 잠깐 들려서 했어요 이거 이거 어제 보여준 거 안 보이네? 어쩔 수 없지 뭐 안 뜨거워 맛있어? 뭐가 맛있어? 뜨거운 물 맛있냐고? 형 이제 안 먹어? 배불러 저 너무 고통스러워 보인다고요? 고통스럽습니다 제 20년 인생에 오늘이 제일 힘들어? 오늘이 가장 매워 어? 아니 또 말했네? 괜찮아 우리 이제 끝난거냐 우리 그래 20년 인생 중 오늘이 가장 매운 가게 이제 토크 좀 하다가 매워 왜 왜 왜 왜 왜 왜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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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울 수 있지 매운 거를 맵다 하지 못하고 너 뱀끼야? 용띤데요 어, 용띠래요 왜? 헐, 샌디 씨 뱀끼예요? 라고 있어가지고 아니에요, 용띠예요 여자 타임 하자네 시작? 그런 댓글 못 봤는데 여기 쏠 거 아니야, 없어 민호야 없어 민호야, 형한테 존댓말 써야지 현진이 형 어, 민호야 현진이 형 어, 민호야 이거 통째로 입에 들이붓고 싶어요? 아니, 민호야 아니, 민호야 형은 그럴 마음이 없단다 민호나 맵니? 저는 괜찮아요, 형 왜 그래? 형이라는 거 되게 어색하다 네 흰 티 안 티였어? 응 네 흰 티 안 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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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는 안 보인다 연습복이거든 아이스크림 먹으라고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좋지 왜? 좀 차 한잔 하는 거 같아 나도 차 한잔 해볼까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하 여러분 재밌는 댓글 남겨주세요 재밌는 댓글 아영도 외동이구나 너 왜 둘 다 외동이야? 아니야, 너 동성결 있어 나도 있어 응 그렇게 다 좀 있는 건가? 그치? 난 외동이 아니야 고기 어디 부위 좋아해? 나는 그 내장 쪽 나는 그 지방 없는 쪽 지방 없는 쪽 나도 지방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가끔 지방 있는 거 한 한 개 먹고 지방 없는 거 두 개 먹고 난 그래서 등심 안 좋아해 안심 돼 안심 먹으면 안심 둘 다 진짜 뻔하다 그러니까 시리얼 바삭한 거, 눅눅한 거 아, 무조건 바삭한 거 눅눅한 거 먹다가 나뭇 위에다 바삭한 것도 먹으면 많이 먹네 거의 뭐 솔로몬의 결정이었다 이 정도는 승민이 시작하냐고요 봤죠 잘 불렀던데 나 비 뽀베따 비 뽀베띠 어서 오십쇼 단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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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나오자마자 노트북으로 들었어 단밤 이 노래 곧 일단 나오면 되게 이게 뭔가 활기타 잘 불렀어 5살 리누 1명, 50살 리누 3명 어떤 걸 생각할래? 50살 리누 형 50살 리누 형은 찡찡될 것 같아요 50살... 50살 리누 형 이렇게 좀 하마이 이렇게 좀 하마이 이렇게 좀 하마이 맞게 타고 너와 나를 앞지르면 꼭 너의 뒤를 따라 주겠지 원하는 대로 멈춰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때가 넌 내 꿈 없어 멈추고 멈춰 내 꿈으로 돌아가 꿈떡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노래 좋아 야 여기 온 김에 리노리 방 다행지 해줘 뭔 키워봐 리! 리노 형은 노! 5 Nobody but you 리 다시 해볼까? 그래? 다시 리 오케이, 생각했어 리노 형은 내 마음을 노 도쿵 리 리노 형은 반가워 방해봐, 리 나 리노리방에 로 로 노래 OST를 만들어줘 리 리울로 방 방금 만들어줘 모르겠네 모르겠네 리노리방 뭐가 있을까? OST 만들어줘? 나 삐뽑했다 리노 리노 형이 중독성 있다니까 듣다 보면 나도 생각날걸? 사행신 못하겠다 좀 어렵다 하니한테 전화해서 시키지 어? 형이 전화해 어떻게 지금 받을지 모르겠지만 안 받을걸 지금? 맞아 백퍼야? 백퍼센트 팩트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3개 정도만 읽고 네 마무리 인사하고 연습 준비를 하러 갑시다 그리고 최근 들은 잠꼬대 저 얘기해드릴까? 리노 형이 한 달 전인가? 2주 전인가? 몰라 아무튼 잠을 자는데 제가 웬만하면 안 깨잖아요 한 번 깼어요 리노 형 때문에 저는 무슨 진짜 킹덤 드라마틱인 줄 알거든요 난 이제 킹덤 실제판 실사화됐으면 이런 느낌이구나 싶었어 리노 형이 갑자기 자는데 그 유리 벽을 이러고 형은 그 잠꼬대 특유의 외계인 같은 목소리 있어 아마마 나비scale 진짜로 모두 기절 34 ил 왜그랬지 무슨 꿈을 꿨는지도 기억에 낫 Sage 아늬가 잘못했네 뭐ются 안이가 잘못했네 맞어 그러면 스테이들이 아까부터 계속 캡처 타임을 해달라고 하시니까 캡처 타임 하나 딱 하고 깔끔하게 싹 정리를 하고 마무리합시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리 왜 너 얼굴 가려? 몰라 다 됐을라가? 아니 나 외쳤다 이거 영상이 안 나와 그러면 저희도 이따가 연습도 하고 그래야 하니까 이제 얼른 준비를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 네 여러분들 꼭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착한 맛 드시고요 이거는 정말 가끔 드세요 네 그래도 이거 먹어도 될 것 같다 따뜻한 건 역시 스테이가 잘하려고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 오늘 되게 정신이 없어요 매운 걸 먹어가지고 막 혀가 꼬여서 스테이 안녕 안녕 뭐해? 뭐